2021년 1월 22일 Start! Go! 공포방송 No.1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파로파로미 쌓아 מאנ 이동하라 향이 이동하라 근 init 결근하라 아멘 아멘 필름 나야 필름 아멘 엄청 쎄가야 칼이 엄청 쎄가야 피가 저거 같은데..보수수 같은가..? 보도주수 같은가... 뭐하는 소리야..? 뭔 소리야..? 뭔 소리야..? 뭔 소리가 막아.. 저것을..누가..? 이곳은 깊어.. 이곳은 와보가 얼마나 좋지.. 이곳은 두 곳에 눈이 올라오고.. 이곳은 가방이 안쪽으로.. 이곳은 또 원해지는 곳에 붙여있다.. 이곳은 우산으로 눈이 가진 곳에.. 이곳은 전구를 붙여있다.. 이곳은 동네가.. 이곳에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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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러분들 안에 사람이 있습니다. 이거 다 걸고 무조건입니다. 분명히 제가 말했죠. 아까 침하기 전에 술 냄새가 났다고 이거 다 걸고 사람이 있습니다. 100%입니다. 1000% 만포입니다. 친구야 여기 있지 말고 나랑 나가자 손잡고 친구야 나가자 친구야 나가자 친구야 잠깐만 친구야 숨잡고 나가자 하지마 하지마 우리 말로 하자 우리 말로 하자 담배..뭐야 이거..? 여기다! 뭐야..? 너 담배..뭐야 이거? 너 다닐 피했어? 야야야야야!! 열어라!! 열어라!! 뭐야..? 친구야!! 친구야!! 개새끼야 뭐야 이거 나한테 장난친다니까 장난친다니까 나한테 장난친다니까 누가 있는거야? 우리 그만 합시다 지금 여기.. 밖에서 한번 봐볼게요 어떻게든 아래가 더 추워 ... ... ... ... ... ... ... 감사합니다.